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연산자는 이항연산자라고 하는 형태의 연산자들이었습니다. 이항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두 이 자의 항목항자를 써서 임팩스 오퍼레이터라는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1 더하기 2는 1과 2라고 하는 두 개의 값이 더하기라는 연산자 사이에 있어서 이 두 개의 관계를 더하기로 묶어주는 연산자가 바로 플러스였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좌항과 우항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항연산자인 겁니다. 그러면 단항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좌항과 우항이 있지 않은 연산자가 단항연산자겠죠. 그럼 단항연산자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더하기 3 이렇게만 적어주면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양수 3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더한다는 뜻이 아니라 양수라는 것을 의미하는 기호인 거죠. 그럼 마이너스 3은 음수 3입니다.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라고 하는 이 기호는 이 맥락에서는 이 뒤에 따라오는 이 우항에 있는 값을 값에 대해서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역시 단항연산자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3 더하기 더하기 이렇게 두 번 써주면 3이라는 값은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것과 같은 뜻입니다. 즉 3에다가 1을 더해주는 것이 바로 이 기호인데요. 이 기호 역시도 이 좌항이나 또는 우항에다가 어떤 값을 둘 수가 있기 때문에 단항연산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는 반대니까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그럼 여기 있는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중에 이 더하기 라고 하는 증가연산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코드를 이 클립스에 옮겨봤습니다. 자 프리포스트 데모라고 되어 있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실행시키면 i의 값은 현재 3인 상태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i 뒤에다가 플러스를 두 번 이렇게 갖다 놓고 예를 실행하면 이것은 어떤 결과가 같냐면 i는 i 플러스 1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여기에는 이 결과인 값이 들어와서 4가 출력되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다시 i 플러스 플러스를 하게 되면 이 값은 5가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여기 있는 이 기호를 그대로 이 괄호 안에 쓰게 되면 얘는 6을 출력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출력 결과가 그냥 6입니다. 자 잘 보시죠.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을 떼서 여기서 한번 크게 확대해서 보죠. 자 더하기 더하기 i라고 하고 이렇게 괄호 안에 이렇게 입력한 것은 여기서 설명을 할게요.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i라고 하는 변수의 1이라고 하는 값을 더한 결과를 이 괄호 안에다가 치환해서 그 결과를 프린트 ln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i 플러스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1이 더해지긴 하는데 이 괄호 안에서는 더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맥락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값이 1이 증가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아웃프린트 ln 했을 때 i의 값을 찍어보면 7이 되는 겁니다. 이게 7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뒤에 있는 여기서 자 여기에서 i 플러스 플러스라는 것을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을 실행하면 여기서는 그 값이 반영이 되지 않지만 이 맥락이 끝나자마자 i의 값이 1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 i의 값을 사용하면 7이 출력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 오타가 있어서 이거를 주석을 이렇게 해야지 오류가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단항 연산자에 대해서까지 알아봤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연산자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볼게요.